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살이 연해서 어허 맛있겠다 뭐 먹을래? 뭐 먹을래?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못내라 라지벌랄라? 뭐야 이 큰 강아지는 아야야야야야야 아하 하 하 하 하 하 여기 근데 국물 되게 좋다 이야 이 정국씨 왜왜왜 하하하하 와 여기 봐봐 아 새끼형 너무 귀엽다 하하하하 아 너무 예쁘잖아 여기를 내려갈 수 있으려나? 벌벅 같은데 저거 조난당할 느낌인데 지금 살려주세요 하하하 살려주세요 가급보시죠 우리를 사태라 심지어 같은 옷 입어가지고 더 예전에 바보 형제같아 여기 어디야 여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좀비가 있으면은 살아나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아미야아